정말 어렵게 찾은 라이브럴리, 도서관 찾았습니다. 학교 근처에 도서관이 있네요.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충분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멋있네요. 이런 곳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게 여기 현지인들이 제가 엄청 생소한가봐요. 카메라도 찍고 있으니까 다 쳐다보네요. 엄청나죠? 엄청나게 해주세요. 너무 잘 못하고 싶어요. 여기 좀 더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여전히 가볍고 싶어요. 여기에서 가볍고 싶어요. 여기서 가볍고 싶어요.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볍고 싶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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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